이 영상은 울산광역시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. 저는 한번 더 더 구경하고 있잖아요. 건조할 레몬입니다. 약간 두껍게 썰었어요. 덮어주세요. 50도에서 23시간 25시간 아 이렇게 설정해놓으면은 그냥 놔두고 뒤집어줘야 된다네 응 뒤집어주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치즈, 치즈,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